ㄹㄹㄹ ㅇㄹㄹ ㅇㅇㅇㅇㅇ ㅇ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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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ㅇ 정말 우리 풍력 처방 가능하겠습니까? 그 어떤 설칙도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물어 봤어 어머니 감당하겠습니다 셰잇 ㅋㅋㅋㅋㅋㅋㅋㅋ 체역 다 썼자녀 ㅋㅋㅋㅋㅋ 저런 까시같은 것만 조심하면 돼요 쉽죠 저 아저씨 오게 만들면 돼요 저 까시에 찔릴것 같거든 일로 오게 하면 죽는다 나 이거 죽는다 나 이거 죽었다 잘 봐 오라오라오라 아 뭐야 아이씨 아 저 매달려서 위이랄라로 내 가시 아 오늘 컨디션 좋은데? 정부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그나마 풍경이 자라지지 않은 스타렘 아 왜 대충해? 아 점프했는데 부딪쳤어 위에 아 좋은 기회인데 하나 두 방 정도는 갑니다 미친 설마 아니겠죠? NO NO 야 아이씨 설마 없어진거 아니지? 아니야 설마 저 강력한 제템이 용암 따위에 죽을리가 없어 빨리 포개보자 어떡해 안 녹을거야 저거 개 강한템인데 아 아 뭐야 아저씨만 신경 썼는데 아이씨 하지만 벌써 저기까지 갔다는 것은 오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금인데 가시 왜 찌르냐고 구부로 되어있는데 몸이 금강불갠데 영재품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임은 스펠렁키이다 때문에 스펠렁키 경험을 존중한다 하지만 가장 못하는 게임도 스펠렁키 응 아 아 화살에 또 죽었네 화살 조심합시다 오늘 화살만 조심하면 되겠네 아 신발 좋아요 아 아 진짜 중심 좀 차려 한 칸씩 더 크게 터지 아 예스 예스 아직 살아있어 아직 피지컬 살아있어 됐다 행복해야돼 파이팅 나는 어떡하지? 자살도 안되는데 모험 끝내냐 하하하하 쟤 죽었대요 하하하하 뭐야 미친 죽은거 아니었어? 아 미친 죽은거 아니었어? 아싸icc... 으아아아아앍 피가 많다 니자기 거기에 따지 뭐야 죽은 놈절에 다 야 아저씨 저기서 어떻게 살아났어 민уса 아이씨 들어간 줄 알았는데 하하하 아이씨 뭐야 Absolutely 야 이것만 먹구 가자 많이 먹지 말고 거야 엄마도 아저씨 토한거 먹먹 아 가야겠다 흐헤헤헤헤헤헤 아하핰 으헤헤헤헤 으허헤헤이쒸 빨리했어야지 이쒸 살았는데 이쒸 먹은마 입깎 공원 양 로비스터 지옥 갈 수 있습니까? 쌩 쌩 방금 봤는데 저놈들 죽는 바람에 까먹었네 하하 잘됐다 자 기분 좋아요? 쟤네가 둘이나 죽었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았고 4주가면 되지 자 가시 테스트 해볼게요 진짜 안 찔리나? 진짜네 망토로 살살 내려오면 가시 진짜로 안 찔리잖아 널 욕심부리는 것도 안 좋거든요 욕심부림 영태야 욕심부리지 말라고 왜 욕심을 부리고 그래? 아저씨한테 누구만.. 뭐야 저게 저걸 어떻게 알아! 샷건 들고 가려면 재단을 두 번 부셔 가지고 철구 있죠 뭐야 이거 어떡하? 저기 모아이가 부셔진대 자살할게요 죽은 줄 알았죠 하하하하 뭐야 이거 두 번 정도 내려가니까 죽네 잘하자 몽태야 마지막 게임인 것 같다 뭐? 모자 안 먹었다고? 모자 자.. 모자 자동으로 먹어지는데 뭐야 안 먹어졌어? 너무 빨대면 안 먹어진다고? 아이씨 그런 게 어딨어! 아이씨 그러면 어떡해요! 아니, 난 처음 당해보니까 당연히 모르면 모르는 거지 모르면 어쩔 수 있나 오보케다 어... 으아 으어 앗 ό이C 오우 썩어울놈이죠거 곰게 내려갈것이지 다른놈이랑놋힛이 내려가뛰여서 상점 주인을 열받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축하할 거는 서치관은 안전합니다 예예예 좋습니다 그 자리 그 느낌 그대로 오 좋아요 그 자리로 계속 해주실래요? 앞으로 오지 마시고 아이고 왜 안 붙였죠? 아 그만! 그만! 아!! 아 씨 옆으로 잡으면 될 뻔했네 아 나와 나와! 이 미친 녀석이 아까워 죽겠는데 내 폭탄을! 잘했다 그 자리는 좋았다 여기거든요? 저 밑에는 발판이 없어요 결국에 이놈을 폭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? 아니 안 오고 있지 않았어? 폭탄은 많아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! 야! 억울합니다! 개구리 폭탄 터지는 소리였는데? 개구리가 폭탄 터지면서 상점을 건드렸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? 억울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주세요 내가 변호사 불러 센트박스 불러주세요 달팽이 아까 있었다고? 그럼 나랑 상관이 없잖아 그러네 달팽이가 죽였나? 어떤 놈이야 너무 두꺼운데 저거 통과 가능? 저 정도 통과 가능? 너무 정확했잖아 다시 갈게요 아니 죽지도 못해 마음껏 날아다니고 싶다 부스터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다시 갈게요 녹차 하나 살게요 안파로 감히? 산다고 하나? 내놔 네번째로 온 기술 너무 좋아 폭탄이.. 오른쪽 했어야 했는데 왼쪽으로 잘못했거든요 하지만 현란한 피지컬로다가 상점아지씨를 잡아버렸다 영란하대왕보다 더 센게 바로 좋아지신데요 열받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확장 좋죠 잘 보세요 너무 뜨거우니까 일단 한 번 죽거나 꼬치가 있네 집중만 하면 된다 집.. 중.. 어? 아.. 아!! 이런 게임을 어떻게 집중하냐고 이 거지같은 게임을 아악!! 지만 꼬치가 있잖아 꼬치 하나 먹자 야 녹장 가져갔어 어우 그건 잘했다 녹장 저한테 주세요 너 어떻게 받지 쟤한테? 저.. 저 주세요 어떻게.. 어? 뭐야 아니.. 아이씨 잠깐잠깐만 당황스럽구만 야 이거 던지고 어휴 뭐 먹었다 이 미친녀석 아니야? 흐흫 하나도 자고 하나도 될 뻔 했네 이제 죽.. 가세요 아아!! 이제 오지마!! 아 죽으라고요 안 죽, 어제 가시라구요 죽었냐? 죽었냐? 형 죽어야 도움도 안되면 죽었다 은혜는 내가 꼭 갚겠다 간다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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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 주셨냐? 정답 어차피 쏘지도 못했어 죄 때문이야! 성공이야 하나가 돼버려서 거기서 빵 터지는 바람에 집중력 흐트러졌잖아 나 서울대 의대 못 가면 어떡해! 정답 오십쇼 덤비십쇼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감맹님 당신이 올 곳은 별로 없습니다 오십쇼 미친 저거 카시오패야 너 이 녀석 너 이거 피해내라 안돼 아니라고 하지마 카시쿵 써서 뒤로 맞음 감맹님 덤비십쇼 덤비십쇼 에이속공 오십쇼 오십쇼 간맹님 오십쇼 오십쇼 아하하하 기 으아하 간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저놈 머리통으로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요 좀 많이 쓰고 움직이지 한 칸씩 움직이니까 그렇다고? 어이씨 너네들이 해봐 너네들이 폭탄 없이 올맹으로 저기 까보라고 영상 찍어서 올려 올맹이 저기 폭탄 없이 얼마나 빡센데 누가 몰라서 내가 못할더라 못해서 하는거잖아 못해서 아니 대체 왜 저놈을 죽이면서 제까지 구하는 컨트롤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슈파 킥킥킥킥킥킥 자 다음 킥을 한 순식간에 지금 긴갑반도 아니고 한 일곱대에 매겼거든요 침착해 아 아 아 깜짝이 올라와 연기 아저씨 나올 수 있으면서 안 못나오는 척하는거야 1층으로 가시는거 아니면 도저히 몸이 깼습니다 빨리 해야 될 시간 없어 위치 그냥 처음에 맞짱 쓸걸 쫄아가지고 이 이쪽으로 긁어 부스럭 너노해 뼈 따구 조심 아 아 제발 일어나 아 제발 아멘 아 아아악! 오오오오! 씨! 개같은거 진짜! 야야 일어나려 사라 정신 찾았어! 조,심해! 뭐가 나온거야? 그거 나왔나봐 그거! 피가 많아서 다 있냐? 미친 게임 아냐? 또 나왔어 뭐 돌 같은게 모두 세상이 망해먹어라 지옥 망해버려라 갑니다 가겠습니다 쌩 노후스터 지우고 깰 수 있는 거죠